고맙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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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네! 네! 고악과 손이 고고도 먹으러 머리에 손을 잡으세요 아우! 아 지금 시간이 저녁 지났는데 여러분 혹시 저녁은 누웠나요? 아우! 안 먹었네요! 저기 끝나고 와서 지나가는데 반가를 마시는 거 많으니까 여기 영아코야! 여기 씩씹도 있고 모두 있고 강남 야외선생님은 처음 아니고요 어때요? 빛나는 말이에요 저 아 저 제가 중학교 때요 특생일 때 여기에서 공연을 했었거든요 여기서 테이커바우를 부르고 주연 언니를 치셨는데 그게 지금 되게 기분이 신기해요 우리 이제 해볼 무대에 딱 이루고 계시니까 되게 신기하네요 딱 이 장소인가요? 네? 딱 이 장소인가요? 그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연약관 같죠 저 하고 싶은 거 할게요 네 네 저 나영아님 생일 축하 전에 지금 하고 싶어요 사실 어제 생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럼 불러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겨울이 많이 시원웠는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들어가셔야죠. 아까 유정언니와 연주소에도 꿈을 이룬거잖아요. 저희 표정도가 저희의 꿈을 상에 달려가서 부른거였어요. 아,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그리스마스 마찬가지 홈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아이와의 끝까지 연말 시간쯤에 홈의 홈을 예측해 주셨습니다. 네, 많이 해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예외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